한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진짜 어딜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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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힘이가 좋아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 여자 주인공 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수원까지 왔는데요 예상보다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지만 기다려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짜증난 뒷모습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뭐 불렀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또 취소가 됐대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디저트 킬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박윤빈 약간 브람스부터 알기 시작한 것 같아. 예전에 몰랐거든. 그냥 얼굴 보면 아는데 이름을 잘 보고.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긴 하는데 그런 작품을 딱 내가 뭔가 찾아보고 이러지 않아서 예전에도 무슨 사극이 나왔던 것 같아, 연모 말고. 태왕 서신기라고 또 아역배우 나왔었어? 아역배우인데 되게 포장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성이 딱 돼가지고 제대로 본 게 브람스. 20, 30대에서는 나름 알려졌는데 나는 그것보다 연모가 맞아, 연모는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일단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좀 신선한? 남장이고 쌍둥이인데 한 명을 죽였는데 남자였어. 남자를 죽여버렸잖아. 보지는 않았어. 하지만 너 때문에 알았지. 이번 것도 나는 처음부터 봤잖아. 완전 시청률 1%로도 안 됐을 때부터 봤지. 전부터 내용이 좀 재밌을 거 같아. 되게 신선한 소재긴 해. 주인공이 자페인 설정이라도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아. 엄마 미소로 보고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 그런 드라마가 별로 없었는데 다 보는 드라마 있잖아. 완전 신드러워. 근데 아까 기다리면서도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서도 들었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둘이 지나가면 한 명은 아는 너 그거 몰라? 요즘 드라마 핫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 근데 다들 보지는 않아도 알고는 있어. 인박도 인기고 고래도 인기고 난 원래 고래 좋아했는데 이제 약간 고래 좋아한다고 하는 따라하는 거니? 진짜 작품 잘 맞는 거 같아. 아니 왜냐면 박은빈 아니면 소환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연기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원래 안 할 뻔했는데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맞아. 이거 진짜 대단하다. 원래 제작진이 이렇게 미루면 제작비가 더 엄청 어마어마하게 더 나가잖아. 진짜 박은빈을 위한 드라마다. 너 이거 뭐야? 설마 이거 우영은 우영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왜 우영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드라마 안 보는데 다 안 해. 유튜브 셔츠로 겁나 많이 떠돌아다녀. 나 은근히 많이 봤다고. 그 정도면 봐라 봐. 제일 많이 본 거. 동투도 구츠로 라미가 너무 귀여워. 박은빈이 해야 귀여운 거야. 동투도 구츠로 라미? 지금은 좋아하는 여자배우 중에 원탑이야? 그렇지? 왜냐면 이것도 너무 착하게 생기고 진짜 착하게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착하게 생길 수가 있는지 되게 착하게 생겼어. 아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얼굴. 요새 좀 많이 빠지긴 해. 그렇지? 너무 많이 빠지다. 진짜로. 거의 매일 얘기한다 싶으면. 나 너한테 뭐 그리 얘기했다고. 전화통화로도 얘기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내가? 내가? 그래? 응. 그럼 너 본방사수 해? 응. 대박. 끝나고 금방 재방하거든? 또 봐. 또 봐? 진짜 찜사랑이야 찜사랑. 이 다음에 어떤 배역을 할까? 진짜. 기대되네. 부담스럽게. 부담스럽지. 원래 스타가 그런 거야. 막.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네. 왜 이렇게 내역하러. 왜 이렇게 내역하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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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